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게, 겉,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롱차. 자롱차. 저는 자롱차 관심 있습니다. 자롱차. 배도 마찬가지로 요트, 요트 같은 거. 죽인다. 그리고 어떤 기계, 예를 들어 아주 기가 막힌 컴퓨터, 아주 굉장히 멋있는 빅스크린, 와이드스크린, 텔레비, 인터넷하고 연결돼 있고, 구글 TV 가지고 있고, 스피커도 예술이고, 와 죽인다. 이런 기계들이 진짜 멋있다. 와 죽인다. 어떤 표현이 있을까? 멋있다. 바로 이 표현이 있어요. This is some machine. This is some machine. 이야 죽인다 이게. 엔진 달리는 거, 이 표현하고 딱이네. This is, 연음. This is, is some. 연음. This is, is some. 연음. This is some. This is some. 음, 연음. This is some machine. This is some machine. 원래 엄지손가락, 크, 이렇게 하면서, 으아! This is some machine. 죽인다 이게. 물론 비디오 카메라면, 와, this is some camera. This is some car. That is some boat.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와, 죽인다 이란 말이에요. Some. That is some guy. 기가 막힌 사람. That is some guy. 와, 진짜 멋진 남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기계, 카메라나, 차롱차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아주 좋은 편. 아주 좋은 편. 오케이? This is some machine.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쓰레기야. 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투도 신경 써야 돼요. 멋있는 거이면 당연하지. 허아! This is some machine. 이게 뭐야? 이게 쓰레기 같은 게. This is some machine. 이 차롱차가 완전 똥차야.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투도 좀 신경 써야 돼요. 자, 다일로그는 자동차랑 관련돼 있어요. 자동차 중에 멋있는 자동차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마즈라리. 미국 발음. 마즈라리. 람버기니. 디아블로. 휴! 죽인다. 또 뭐 있어? 벤조. 메르세디스 벤즈. BMW 다 좋아. 포르쉐. 미국에서 발음 두 개 있어요. 포르쉐 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로 포르쉐. 포르쉐. 그리고 포르쉐 중에, 와, 여러 가지 포르쉐 있는데, 포르쉐 911. 사건할 때 아니죠. 911 하지 않고, 911. 포르쉐 911. 아싸 바리 와 죽인다. 구차 마음이 들면, 바로 이 다이알로그.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와우! Is this the new 911? Sweet, huh? Listen to the engine. Awesome! This is some machine. Be careful parking it. The owner will kill you, if you scratch it.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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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A랑 B 누구예요? 그렇죠. A랑 B 부자 아이들 아니고, 그 밸레 파킹. 밸레 파킹. 주치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밸레 파킹 누가 그릴을, 포르쉐 911 자동차 잠깐 주차 시키는 거요. 참. 자기 차는 줄 알았어. 아이고. 와우! Is this the new 911? Is this the new 911? Sweet, huh? 멋있지? Listen to the engine. Engine 잠깐 들어봐. Awesome! This is some machine. Be careful parking it. 주차할 때 조심해. The owner will kill you, if you scratch it. 키스 생기면, 너 죽을 거. 걸. The owner will kill you. 그 포르쉐 자동차 주인, will kill you. 너를 죽일 거예요. If you scratch it. Scratch! 뭐 띵. 키스. 키스 생기면 너 죽을 걸. 정말로. 야. 이런 거 주차할 수 있으면 만해도 보람 있을 거예요. 우리 학원 뒤에, 학원 뒤에 우리 주차장 조그만 거 있는데 거기 가끔 그렇게 좋은 차 왔어요. 벤틀리 한 번 왔었어요. 와. 벤틀리. 내가 그 주차장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운전해봤어요? 네. 왔다 갔다. 어때? 몰라. 여기 왔다 갔다만 하는데. 그래서 그 아저씨 결국은 그 벤틀리 주인한테 저기 죄송하지만 이런 차 조금 비싸니까 앞으로 여기 오지 마세요. 딴 데 가세요.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있으면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겠다. 자, 멋있다. 어차피 멋있는 기계 특히 차량차, 엔진 달리는 거 모터사이클 이런 거 보면